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23년 강신의 영화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영화제는 계속 하고 있어서요 올해까지 합치면 10년 넘게 지금 영화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저 혼자서 영화제를 꾸리게 되었는데요 재작년처럼 제가 본 영화들을 쭉 읽어드리고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한번 꼽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작년처럼 영화제답게 각 부문을 꼽아서 오늘 녹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문 지금 준비된 것은 작품상 그 다음에 여우주연상 조연상 나무주연상 조연상 그 다음에 최악상 특별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간중간마다 틈새정보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굉장히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거의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오늘 방송 아무래도 조금 완성도 면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선보일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말연시는 모두 다 너그러워지는 때 아닙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개봉작들의 박스오피스를 한번 알아보죠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개봉한 영화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도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개봉한 영화들의 박스오피스입니다 1등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이고요 제가 녹음을 늦게 하게 된 덕분에 서울의 봄이 1111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11월 22일날 개봉해서 이제 한 달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고 지금 뭐 1일 박스오피스 1등 2등 노량과 함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스크린은 2463개까지 달렸었는데 내년까지 장기상영하면서 또 흥행도 할 것 같은 분위기죠 박스오피스 2등은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1080만을 기록했고요 이거는 22년 12월 14일에 개봉했던 영화죠 이 영화는 스크린이 2809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역대 3위의 스크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숫자 역대 52까지 모두 다 12345 등까지 모두 다 외국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1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이거는 1362만이었습니다 1편보다는 흥행이 좀 덜 됐다 국내에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오피스 3등은 범죄도시 3편입니다 1068만이고요 스크린도 꽤 많이 가져왔었네요 2582개 범죄도시가 4편이 내년 초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영화계 쪽에서 시리즈물이 갖고 있는 이점, 매력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도시 2편도 천만이 넘었었죠 1269만이었고요 1년마다 계속해서 지금 개봉을 하고 있으니까 마동석씨도 참 대단한 거죠 1년마다 이것을 개봉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이것도 전편보다는 흥행 기록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박스오피스 4등은 엘리멘탈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차지했습니다 4등을 723만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천만 밑으로 수치가 떨어지죠 6월 14일날 개봉했었고 스크린은 1664개였습니다 와 애니메이션이 723만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5위도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557만 또 스크린은 1572개 기록했었고 3월 8일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란히 4등, 5등 이렇게 기록했었고요 박스오피스 6등은 밀수입니다 514만 기록했고요 7월 26일날 개봉했던 영화고 전 예고편을 보고서는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할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대중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었네요 514만 기록했고 박스오피스 7등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479만 기록했고요 1월 4일에 개봉했었는데 이것도 꽤 장기 상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박스오피스 8등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입니다 마지막 편이고요 420만을 기록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이 2017년에 개봉했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개봉했었네 그때는 273만을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영화들 중에서는 시리즈물 중에서는 가오겔 3편만이 그 속편이 더 흥행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오겔 2편은 273만 가오겔 3편은 420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박스오피스 9등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입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알려져 있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누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402만 정도 기록했고요 스크린은 무려 2437개까지 달렸었네요 스크린 숫자에 비해서는 흥행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 시리즈도 전편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658만을 기록했었습니다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영화도 숙편이 더 흥행을 못한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10등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384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흥행을 못했더라고요 물론 384만도 요즘에 비하면 굉장히 흥행을 한 거지만 작품의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임팩트에 비하면 그렇게 흥행을 못했습니다 소재 자체가 좀 어두운 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384만이고 이게 지금 박스오피스 10등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박스오피스 10등 기록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384만이잖아요 1년 전에 22년에는 10등이 마녀 2편이었습니다 280만 들어갔고요 그 전에 21년에는 10등이 크루엘라라는 영화였죠 198만 10등 기록만 본다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긴 합니다 기록들이 크루엘라 198만 마녀 2 280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384만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앞단위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10등했던 영화가 조커거든요 이게 524만을 기록했었습니다 10등인데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한 140만 정도가 아직 10등 기록만 따지자면 더 부족한 셈이고요 140만을 극복하기는 요즘 극장과 분위기로는 좀 향후 더 몇 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은 올해 박스오피스 10등 안에 애니메이션이 3편이 들어갔고 한국 영화가 4편이 들어갔습니다 애니메이션 3편 들어간 것은 근 10년 동안의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10년 기록밖에 찾지를 못했는데 10년 동안의 애니메이션 3편 들어간 것은 처음이에요 2021년에 애니메이션 2편이 박스오피스 10등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 추세가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4등이 엘리멘탈, 5등이 스즈메의 문단속, 7등이 더 퍼스트 슬렌더한 것이었고요 우연하게도 제가 다 3편 다 보질 못했네요 내년에도 애니메이션들이 박스오피스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영화를 선택하는 대중 코드랄까 이것이 좀 구조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에 손익 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는 6편밖에 없습니다 범죄도치 3, 밀수, 잠, 30일, 옥수역 귀신, 서울의 범 이렇게 6편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옥수역 귀신은 보질 못해서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관객수는 1억 844만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이 넘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기록 평균 관객수가 1억 9,8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평균과 올해의 기록을 대조한다면 올해가 54.7%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54.7% 수준 아직 회복을 많이 못한 것은 이제 반 조금 넘게 회복한 건데 회복세에 있는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전년에 비해서는 9.9%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오피스 10등 재작년, 작년 박스오피스 10등이 점점 흥행 수치가 올라가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우성향 되는 거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화 제작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흥행 공식에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극장이 잘 돌아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극장에 가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이 짙어졌고 그것은 뭐 OTT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극장값이 인상한 그런 탓도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꼼꼼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를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고 겸손하게 이 현상을 인정하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도 소위 뭐라는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주력 상품, 제작비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들을 한 주 간격으로 나란히 개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같이 공멸하는 그런 경우가 2년 연속 그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뭐랄까요? 오만이 있는 출혈 경쟁? 뭐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봉 문화라든가 제작비 들어가는 것도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성대로 타생이 젖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는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개봉장 박스오피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록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신영화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38작품을 봤더라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보긴 했는데 저희 블로그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개봉작들 영화 목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매년 하던 그런 짓인데 이번엔 좀 뒤늦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개봉했고 또 좋은 영화들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38개 밖에 못 봤으니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블로그 쪽에 오셔서 영화목록 보시고 감상 못한 영화들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OTT에 공개된 영화도 녹음을 했었죠 길복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장으로 개봉하지 않더라도 OTT로만 공개된 그런 영화 작품도 선정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자 작품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들을 언급하면서 그 영화들에 대한 제 감상, 리뷰 이런 것들도 짧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상 후보로는요 4개 작품이 올라왔네요 오펜하이머, 서울의 봄, 콘크리트 유토피아, 만분의 1초 이 4개 작품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감독 영화고요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놀란감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도 영화제에 녹음하기 위해서 정말 끝에 끝에 가서 억지로 정말 억지로 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영화는 잘 만들긴 합니다 제가 놀란감독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왓차에는 별점을 잘 주긴 했더라고요 오펜하이머도 제가 4점을 줬었는데 저희 영화제에 크리스토퍼 놀란감독의 영화를 후보로 올릴 줄 몰랐습니다 뭔가 자존심이 상하네요 킬리언 머피, 에밀리 브런트, 로버트 다뉴 주니어 등등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고요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라는 실존 인물의 전기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자 폭탄을 만들고 또 만든 이후에 청문회에 불려가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죠 내각에 들어가기 위한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 그 세 가지 시간 축을 교체 편집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플롯을 정교하게 짜고 구성하고 또 분위기를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이러한 연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놀란감독 영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근래 작품 중에서는 가장 논란의 색깔이 약한 작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존 인물의 서사를 따라갔기 때문일까?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감독의 색깔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캐릭터 혹은 그 캐릭터의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광기에 좀 집중한 영화가 아닌가? 물론 뭐 모든 전기 영화가 그 인물의 내면을 다 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을 영화 속에서 겪는데 오펜하이머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질 않아요 그냥 그 사회가 보여주는 광기, 불합리함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캐릭터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장면라든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꽤 있죠 연구진을 앞에 두고 마지막 연설하는 그 장면들 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야, 역시 논란은 논란이구나 싶었는데 그동안 욕했던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 인물이 거기서 이제 환타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피해를 인류가 입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환타지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연출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느낍니다만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뜬금없게 느껴졌어요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자교적인 게 너무 크죠 리액션은 있는데 그 캐릭터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크리스펀 놀란 감독의 색깔이 많이 빠진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캐릭터보다는 역시 감독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 감독 작품의 단점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봤을 때 캐릭터가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캐릭터니까요 근데 감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좋게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여하튼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전기 영화지만 사실은 그를 둘러싼 그 사회의 광기라든가 일방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시점의 교차 편집 구성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다고 느껴졌고요 정말 관계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농락당하는 것 같이 너무나 훌륭하게 그것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후보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님 작품이고요 정우성, 황정민, 박혜준, 이성민 이런 배우들이 나오시죠 12.12 군사반란을 극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저희 방송이 녹음했기도 했었고요 명확한 선악 구도가 있어서 좋았고 또 장르적인 완성도 정말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그 긴장감 아 엄청났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극 중에 악인에 대한 영화적 심판이 약한 것 정말 추악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악당에게 입체성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의 비판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역사는 가장 훌륭한 교훈이고 교본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었고 전두환 세력이 왜 나쁜 세력인지를 알 수 있었다 젊은 관객들에게도 그런 영화였죠 계속해서 한국에서 흥행을 또 하고 있고 지금 북미에서도 개봉을 해서 미국에서 개봉을 해서 100만물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영간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세 번째 후보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야 감독의 작품이죠 이병현, 박보영, 박소준 이런 배원도 나오시고 대지진 이후에 생존자들의 본성과 한국 사회의 병폐를 잘 다룬 영화이고 특히 그 집에 대한 집착과 그것과 관련된 계급주의 부동산과 관련된 계급주의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비싼 아파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요즘에는 어느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그 아이들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준 한국 맞춤형 재난물이었던 거죠 이 영화에서 그 재난이 몰아닥치는 그런 장면 분량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재난을 투기 위해 윤리적 고찰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녹음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좀 윤리성이 지나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결말로 갈수록 특히 박보영 캐릭터가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 안 하죠 그 태도가 바로 이 영화 결말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이 영화의 좀 패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주의와 윤리주의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윤리주의를 약간의 비약을 섞어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비판을 제가 방송에서 했었죠 제가 녹음하기 얼마 전에 염태하 감독의 인터뷰 기사가 떡기를 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리뷰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병헌 캐릭터도 모세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물터지는 거 그 다음에 교행과 성당에 그런 성화가 그려져 있는 여러가지 빛깔 빛나는 거 그럼 뭐라고 하니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런 것들도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고 이병헌 캐릭터가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는 그런 것들도 일부러 다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의 분석에 맞았던 거죠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흥행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완성돼 있는 그런 재난물이었다 재난물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거는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후보 만분의 1초입니다 김성환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신인이고요 김성환 감독 주정혁 문진승 이런 배우들이 나오시는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를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도가 나오는 스포츠 영화이고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거기서 자신이 형을 죽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기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스포츠 장르물로서 정말 탁월한 연출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연출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스포츠 장르물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심리적인 혼란까지 왜냐하면 자신이 형을 죽인 사람을 만나니까 심리적 혼란까지 아주 훌륭하게 묘사를 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으로서도 성장한다 그것이 스포츠 작품의 어떤 특유의 매력인데 그런 것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벼워지지 않으면 질 거다 이게 비단 검도 뿐만이 아니라 또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통용내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할 때도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잘 안되잖아요 그것이면 야구든 축구든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든 북수든 미움이든 뭐든지 간에 허세든 허양이든 뭐든지 간에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놓았을 때 가벼워졌을 때 뭔가 더 한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도 이 영화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거 추천받고 본 게 된 건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도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에 대한 영화적인 증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주인공을 결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주인공에게 지금보다 더 혹독한 무언가를 주지 않는 거죠 주인공을 성장만 시키고 혹독한 증벌을 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약간 좀 자기적인 거 아닌가 엄격한 그런 스포츠이던데 검도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네 편에 대해서 제 짧은 감상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펜하이머, 서울의 몸, 콘크리트 유토피아 만 분의 1초 2023년 작품상으로 제가 꼽은 작품은 서울의 몸을 꼽겠습니다 저희 영화제에서 작품상이 기준 하나죠 시사성 혹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펜하이머나 서울의 몸이나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서울의 몸은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신은 회상신을 잘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들과 같이 시간대로 가는 걸 좋아하지 관객을 일부러 다시 과거 시간으로 끌고 와서 캐릭터의 과거를 또 보여주고 다시 현재 시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계속 쫓아가면서도 그 캐릭터의 감정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달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두 인물의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정말 시종일간 끊임없이 긍량감 있게 보여줬던 영화 서울의 몸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선 현재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권 세력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계엄력이 한번 발동될 뻔했죠 이거는 엄연히 현재성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왜 나쁜 놈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품상으로 서울의 범 꼽았습니다 잠시 틈새 정보로 다시 좀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방송 조회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11개의 방송편을 제가 올렸고요 거의 한 달에 한 개도 못 올렸네요 그 중에서 8개만이 영화편 방송편이고 3개는 그냥 토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 조회수 기록 유튜브와 팟빵의 기록을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NG294편 서울의 범이 차지했습니다 조회수는 합쳐서 유튜브하고 팟빵 기록을 합쳐서 2089입니다 이게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작년에 한산용의 출연이 5044회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거의 절반도 지금 안되네요 안타까운데요 2등은 NG289편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1669회를 차지했었고 3등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OTT영화 녹음한거 OT1편 길복순 편입니다 1599회를 기록했고 4등은 NG293편 그낭토크 우리의 몰락편입니다 이게 팟빵에서 좀 많이 청취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낚이셨나? 우리의 몰락이라고 써있어서 1345회를 기록했었고요 그 다음에 5등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NG292편 화란이었습니다 712회 이렇게 기록했네요 지금 화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에서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청취를 조금씩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방송한 영화 중에서 화란편만 원고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원고를 쓴 덕분일까 화란을 녹음한 다른 리뷰들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화란이 5등이고 또 그에 앞서서 그냥 토크가 4등이라는 거 굉장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놀라웠고요 유튜브나 팟빵에서 골고루 조회수가 나온 거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밖에 없고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 매체에 방송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작년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줄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올해 최저 기록은 어느 방송 편일까요? 이거는 NG 290편 스위치 편입니다 112회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인데 좀 안타깝네요 이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더불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방송 편도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그것도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20개 정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13개를 받았고요 화란이 18개이더라고요 화란이 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청취하시고 좋아요도 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등이 22개였습니다 한산이 그랬고요 한산 쪽에서는 싫어요도 많이 받았죠 제가 유튜브 쪽으로 올해 방송 편은 싫어요를 유튜브 쪽에서는 거의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 듣고 싫으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싫어요 버튼은 안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정보죠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까버리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는 강신의 수단입니다 자 이제 배우들에게 주는 상을 한번 선정해보죠 여우주연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우주연상 쪽이 더 재밌습니다 후보들은 영화 비닐하우스의 김서영 영화 다음소이의 김시은 영화 정의의 강수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박보영 이 4명의 배우가 후보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전 몰랐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김서영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싶어서 또 마침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이소리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올해 데뷔 감독들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꽤 좋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잠도 그렇고 활안도 그렇고요 비닐하우스의 이 영화는 방문 요양보호사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봐주시는 그런 방문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었죠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그 집에서 겪게 되는 희망과 비극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는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 혹은 초반에 빵빵 터지지 않는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다음 소위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렇게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이 두 작품 모두 특히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마지막 15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김기덕 감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김기덕 감독 사단에 있던 분이 찍은 건가 싶어서 이름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소리 감독님이 정말 마지막 15부는 정말 김기덕 감독 느낌이 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김기덕 감독의 원초적이고 거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관한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달까? 캐릭터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화면에 전달해준달까? 은유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건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 15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15분 가지고 너무 영화가 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까지 남았던 그 영화의 분량 그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이 15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납득이 된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영화 속에서 가난이 나오기도 하고 치매가 나오기도 하고 장애인 학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거칠게 나온다거나 가해와 피해가 화면에 불편할 정도로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요양보호사인 주인공이 어느 집에 들러서 할머니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 할머니가 주인공 김소영 배우에게 침을 퉤 뱉어요 이게 영화 초보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화를 막 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웃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이 김소영 배우가 이런 화면들 이런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지만 계속해서 화면에 점점 쌓여 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스릴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았고 마지막 15분이 또 납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소영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악독한 모습 혹은 강인한 모습 이랬는데 정말 새로운 모습이었고 배우가 변신을 한다면 새로운 캐릭터를 맡아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연기 패턴을 없애서 새로운 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우는 그 각 배우의 연기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배우는 대사를 치기 전에 입술을 실룩한다던가 특유의 몸짓을 계속 보여준다던가 특유의 말투가 있다던가 이런 거죠 그러한 것이 없어진 것이 변신이 아닌가 그냥 뭐 그동안 맞지 않았던 캐릭터 아줌마 캐릭터를 맡는다던가 거친 캐릭터를 맡는다던가 깡패 캐릭터를 맡는다던가 이것이 아니라 김소영 배우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이었고요 다음 후보는 다음 소희의 김시은 배우입니다 김시은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사실은 영화에 좀 몰임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영화는 실화바탕의 영화이고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주인공이 업체 현장실습 학교 교과목의 일환으로 업체 현장실습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무방비로 노동착취와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노출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전반부에 김시은 배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형사인 베드나가 그 불합리함을 파헤치는 역할로 나오게 되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회의 불합리함을 고발하고 또 실화바탕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화면에 담아낸 영화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영화가 피해자를 오롯이 보듬고 있는가 여기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억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영화의 앞부분 전반에는 가학과 피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또 심지어 여성이고 10대이란 말이죠 그 10대 여성에게 정말 사회 경험 1도 없는 그 사람에게 가학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피학적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피를 튀긴다던가 성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전반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전반에 그리고 후반에는 약간 계산이 느껴지고 약간 돌출되는 것 같은 감정선을 형사 베드나가 표현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영화적 화면의 윤리성을 어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피해자가 얼마나 정말 큰 안큰 고통을 당했는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관객들에게 연민을 유도하는 감정의 고전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영화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고 이 영화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베드나가 맡은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감정선을 변화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 동기가 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윤리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고통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담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화 추천드리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영화 후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살짝 비판을 했던 거고요 영화 속에서는 이 주인공이 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춤추는 게 나와요 실패하죠 어떤 어려운 동작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영화 결말 엔딩 하면 그게 성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좋아하는 모습 그런 춤을 좋아하는 천연적스러운 여고생의 모습에서부터 이 사회 이 사회의 불합리함에 적응을 열심히 하려다가 또 그것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러한 일련의 연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함이 없이 이 영화 속에서 이 배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같이 춤을 추던 그런 남자 캐릭터하고 덤프트럭 운전석에 들어가서 간식인가 식사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은 사무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표정이 변화,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 부분만 몇 번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너와 나라는 영화에 나왔고 또 오징어 게임 2편에서 캐스팅 됐다고 해서 오징어 게임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김시은 배우 그리고 다음 후보는 OTT, 넷플릭스에 공개됐던 정의라는 영화, SF 영화죠 강수현 배우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AI 과학자로 나오게 되죠 강수현 배우가 돌아가셨죠 작년에 이 영화가 마지막 작품인데 AI 과학자로서 주인공이 전설적인 용병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뇌를 활용해서 전투 AI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과 후반에 전투 장면들이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그 전투 장면을 빼면 빼면 나쁘지 않습니다 영화 나쁘지 않는 SF 영화입니다 물론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너무 영화의 SF 설정을 대사로 전달하려고 한다 좀 말이 많죠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사를 퉁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들이었고 그리고 이 강수현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초반과 후반에 김현주 씨 분량이 나오는데 김현주 씨를 왜 그렇게 소모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김현주 배우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김현주 배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김현주 배우보다는 강수현 배우 분량이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감정선이 더 찐했고요 그래서 강수현 배우 주인공으로 저는 생각하고 결말부에 나왔던 어머니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강수현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수현 배우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억지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맞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큰 돌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결말부에 가면 그 감정이 폭발해서 팍 터지는 그런 연기가 나오는데 절절한 그런 연기였죠 오랜만에 또 강수현 배우의 주연으로서의 연기를 보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는 박보영 배우이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죠 후반에 극한 감정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알던 박보영 배우 연기와 달리 좀 얕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귀엽고 섬세한 그런 연기에 특화된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 연기까지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그 시리즈물 있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시리즈물에서도 정말 다양한 연기를 깊이 있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 시리즈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 박보영 배우가 이런 배우가 되었구나 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그 시리즈물에서도 보여주셨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보여주셔서 후보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캐릭터의 한계가 명확하기도 했죠 너무 윤리성이 치우친 그것은 캐릭터 문제였고 박보영 배우의 연기는 참 좋았다 새로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우주연상의 후보들 김서영, 김시은, 강수연, 박보영 네 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가 예전에 한번 청취자분에게 혼난 적이 있어서 그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좋았던 배우를 꼽자면 저는 김서영 배우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김서영 배우 여우주연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이었고요 리액션이 크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움찔움찔하는 느낌 그게 굉장히 세밀하고 짧은 순간으로도 감정과 의도가 전달되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김서영 배우가 역시 연기를 잘하는구나 정형적인 캐릭터에 지금 수업이 되는 측면이 좀 강하신데 그런 캐릭터를 벗어나서도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영화였고 연기였습니다 김서영 배우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곧바로 여우조연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다섯 분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의 안소요 배우입니다 영화 속에서 3급 지척장인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감정이 널뛰거든요 좀 무서울 정도였는데 그 시시각극 변하는 표정 연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진짜 이 배우 같은 경우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나왔던 장소연 배우의 젊을적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좀 친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렉스 시리즈의 더 글로리에서도 짧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소요 배우 후보로 꼽았고요 또 한 명의 후보는 오펜하이머의 플로렌스 퓨 배우입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년에 미드소마에서 정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때 제가 팬이 됐는데 이 오펜하이머에서는 공산이념을 확신하는 공산이념을 확신하는 당찬 모습에서부터 주인공인 오펜하이머의 연정에 목말라하는 모습까지 정말 가볍거나 얕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연기를 보여주시죠 워낙 단단한 연기를 잘 보여주시는 배우니까 미드소마 범위가 정말 엄청나죠 오펜하이머에서는 비공개 청문회였던가요? 그 장소에서 주인공과 단 둘만 나체로 의자에 앉아서 주인공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그게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화면도 있죠 주인공이 꽃을 항상 갖다주는데 그럴 때마다 꽃을 받으면서 버리죠 그럼에도 주인공은 계속 꽃을 주고 주인공의 이런 내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화식에서 자세히 변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둘러싼 그 당시의 사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현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플로레스 퓨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서 역시 퓨는 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거미집의 전녀빈 배우입니다 김지훈 감독 영화죠 거미집 같은 경우는 거장감독의 조연출 출신인 감독 주인공이 시나리오의 결말을 바꿔서 재촬영 하면서부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70년대 우리나라 그런 시대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과거 촬영 현장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한국 고전 영화들 배우들의 흔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고 또 예술뽕의 패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영화고 또 다양한 배우들을 접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정우성 씨가 나오는 그 시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예술뽕에 제대로 취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재촬영을 마친 뒤 보이는 주인공의 표정과 첫 상영 뒤에 보이는 영화 거의 엔딩쯤에 보이는 그 주인공의 표정을 비교 대비하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어떤 일종의 소동극으로서는 리듬이 조금 느슨한 거 아닌가? 그리고 대중적인 흥미 요소가 이렇게 크지 않은 느낌?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왜 저걸 계속 그렇게 길게 보여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전혜빈 씨가 맡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극점의 주인공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또 주인공의 시나리오에 감탄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다른 여배우의 뺨을 냅다 때리는 그런 연기 또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다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코믹을 영화 속에서 담당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에게 동기부여라고 하다가 영화를 굴러가게끔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기였고요 예전에 전혜빈 배우 여배우는 오늘도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봤던 그런 능청스러운 연기 그것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한 배우 후보 화란의 비비 김형서 배우입니다 이 화란도 신인감독 김창훈 배우의 데뷔작이고요 이 화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하기도 했었고 양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받고 친어머니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자신을 돌봐주는 동네의 건달 송중기를 만나서 그 건달 세계의 더러운 맛을 또 보게 되고 절망을 강요받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도 우리 현실을 직지하고자 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녹음하기도 했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의 그 차이 그것이 두 캐릭터 송중기 왕하고 주인공의 결말을 좀 가르기도 했었고요 운명을 가르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둠을 직시하는 영화이고 하지만 후반에 두 남자 캐릭터의 감정서는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비비, 김양서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 연기를 해보지 않았던 가수가 맞나 싶었습니다 비비가 가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집중력 있는 연기를 또 보여줬고요 그 쉽지 않는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폭력이 있고 어른이 부재한 정말 무방비로 노출된 세계관 안에서 쉽지 않은 캐릭터를 또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물이죠 최악의 악에서도 중국 사람 캐릭터를 맡아서 훌륭하게 소화를 했고요 가수로 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향후 향보가 기대되는 그런 비비, 김양서 배우입니다 그래서 후보로 꼽았고요 마지막 후보는 이해영 감독이 연출한 유령의 박소단 배우입니다 중국 영화 바람의 소리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저희 방송에서 녹음했고 굉장히 혹평을 냈던 정말 허세가 찌들어있는 그런 영화다 제가 혹평을 했었죠 일제시대의 총독부에 암약하고 있는 항일첩자를 색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때깔은 좋은데 모든 면에서 허세가 있다 심지어 그 배우의 표정까지도 썩소를 날리는 그 표정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화면 보고서 아니 이거를 왜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 배우 박소담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의 연기력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좀 신경질적이고 시스테릭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 근데 정말 찰떡 연기를 보여주죠? 박소담 같은 경우는 이 배우는 캐릭터로서 강한 개성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폭발적으로 소화해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생활연기, 일상연기에서는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럭저럭인데 정말 남들이 잘 소화 못하는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았을 때 아 누구보다도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배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박소담 배우가 생긴 거는 토끼처럼 순하게 생기셨지만 그런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아야만 또 빛이 발하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캐릭터를 잘 소화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 비닐하우스의 안소요 배우 오펜하이머의 플로렌스 퓨 배우 거미집의 전여빈 배우 하란의 비비 김형서 배우 유령의 박소담 배우 후보로 꼽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조연상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극을 전개시키는 어떤 활력을 주거나 아니면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임팩트 강한 연기를 보여주거나 그랬을 때에 저는 조연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초 나오더라도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면 저는 조연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두 분을 꼽겠습니다 공동 수상입니다 거미집의 전여빈 비닐하우스의 안소요 이 두 분을 꼽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2관왕이네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또 뭐 드릴 필요는 없고요 전 이 기준 극을 전개시키는 동기가 되거나 활력이 되거나 혹은 정말 임팩트가 강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소요 전여빈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남자 배우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녹음 분량이 많네요 편집을 언제 다 끝내지 남자 배우 쪽은 좀 제가 힘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무주연상 후보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좀 말투가 시큰둥할 수도 모릅니다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플라워 킬링문의 레오나누도 디카프리오 서울의 범의 황정민 화란의 홍사빈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이병헌입니다 킬리언 머피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영화에 나오는 3개의 시간축 중에서 2개의 나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2개의 시간축에서도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흔들림 없는 연기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연기가 정말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연기가 이게 뭐 색깔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입장에서 그런 연기를 계속 보여주시고 마틴 스콜세지의 플라워 킬링문 레오나누도 디카프리오 후보로 꼽았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바탕의 영화고요 1920년대 미국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인디언의 땅을 백인들이 어떻게 강탈했는지 보여주는 무려 3시간 25분짜리 영화입니다 솔직히 아이리시메은 불량이 길어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조금 그랬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새로운 화면 연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들을 쭉 본 게 아니라서 다른 분의 말을 빌려서 소개해드리고 인디언을 향한 그런 백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스스로 반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인디언이라면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후반에 로버트 드니로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 인디언 땅에 길도 내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마을도 세워주고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 덕이라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친일파들이 하던 얘기인데 식민근대화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인디언을 조선인으로 하고 이 백인은 일본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좀 맞득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인디언은 그렇게 풍족적으로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인디언이 막상 피상적으로 그려지고요 그게 중심에 있지 않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의 아내 캐릭터가 막판에 능동적으로 한번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 후 빼고는 거의 인디언의 능동적인 움직임 활약이 없습니다 계속 당하는 것만 나오죠 주인공과 감독이 백인이고 인디언이 강탈당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으나 죄를 고백하고 고발하는 영화인 이상 인디언의 목소리가 정면에 담겨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저 죄책감을 덜 오려고 하는 느낌 진실된 사과가 없는 가해자의 자기 성찬은 오만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더욱이 예술작품의 형태로 담겼을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 나는 이것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때 그거 참 미안한 일이었지 아우 미안해 이런 느낌 오만의 찬 인디언을 자주 다룬 그런 분 중에서 테일러 쉐리던이 있습니다 각본가이자 연출자이기도 하고 제작자이기도 한데 이분 작품과 좀 비교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플라우 킬링몬과 테일러 쉐리던의 작품을 비교한다면 물론 테일러 쉐리던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좀 그랬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좀 오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 디카프리오는 힘을 뺀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디언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약간 어수룩한 캐릭터 연기를 정말 잘 수화해내셨고요 이미 이제 오스카 상을 한번 수상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힘 뺀 캐릭터를 골자에 맡으십니다 그 전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셨었는데 힘을 빼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편안하고 그 다음 후보는 황정민 배우입니다 서울의 봄 어떤 분은 아직도 신세계의 정천 캐릭터 연기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시기도 하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머리가 벗겨진 모습으로 나온 이상 저는 다른 영화의 캐릭터가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 전 멋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감정을 나타내시는데 잘 소화해내셨고 악인처럼 보이지 않는 연기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혼란에 빠진 하나회를 통수라는 카리스마는 연출이 아닌 오롯이 연기의 힘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꼽았고요 그리고 혼란의 홍사빈 배우도 후보로 꼽았는데요 영화 속에선 주인공을 맡았죠 절망에 빠져 있으나 절망에 먹히지 않는 그런 캐릭터 연기를 섬세한 감정으로 보여주었고요 또한 어른에게 맞서는 장면에서는 약간 치기어린 10대이기 때문에 치기어린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 희망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어서 그거 참 좋았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할 때 주눅들어 있는 그런 연기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혼란의 홍사빈 배우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이병헌 배우입니다 이 영화로 지금 주연상을 휩쓸고 계시죠 이병헌 배우 특유의 어스룩한 연기에서부터 든든한 리더의 모습 그리고 생존에 과몰입하는 연기까지 손색없이 보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저는 권력에 도치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캐릭터가 그저 특권 사회 구조에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만 적응해버린 적응해버린 캐릭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또 그것을 잘 연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적응하는 일련의 변화들을 능청스러운 이병헌 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사람의 바닥을 거칠게 보여주는 이 캐릭터 연기도 분명히 박수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로 꼽았고요 나무주연상 후보는 이렇게 킬리어 머피, 레온, 나르도, 디카프리오, 황정민, 홍사벤, 이병헌 이렇게 다섯 분이네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탁하고 찡하고 이렇게 다가온 그런 캐릭터 그런 배우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동과 눈물을 주는 배우에게 수요를 할 텐데 그런 건 없었고 정말 고민 고민하다가 서울의 몸에 황정민 배우를 꼽겠습니다 이병헌 배우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병헌 배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어색한 느낌?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병헌 배우의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어색해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래서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신 건 맞는데 약간의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황정민 배우를 꼽게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영화 속에서 입체적인 모습을 살짝살짝씩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큰 편차 없이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세계의 정천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이 서울의 몸에 전두관 캐릭터가 딱 보였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황정민 배우에게 나무조연상을 수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조연상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스위치의 오정세 킬링 로맨스의 이선균 화란의 유성주 배우입니다 네 분이고요 양재성 배우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잘 모르실 건데 중견 배우이시죠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배우 영화 속에서는 아마도 노화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된 시각장애를 갖게 된 교수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하셨고요 지금 치매 초기여서 자신의 감각, 기억 이런 것도 좀 의심하시죠 손 감각으로 아내 얼굴 이렇게 만졌는데 어?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혼란, 두려움, 공포 이게 공포가 내 아내가 아닌 타인이 옆에 있어서 공포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미 치매여서 내 아내 얼굴까지도 까먹은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친절하고 점잖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는 지적인 자신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또 있습니다 지적인 자존감이 높았던 분들이 그것이 무너졌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연기를 정말 과한 느낌이 없이 해내십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 놀라웠지만 또 이상하게 저는 납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마대훈 감독이 연출한 스위치에서 연기하신 오정세 배우입니다 다른 영화제에서는 오정세 배우가 거미집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스위치로 후보로 올리게 되었고요 제가 이 영화는 녹음도 했고 계속 추천드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기 딱 좋네요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말연시 따뜻함을 느끼는 이 가족 드라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는 그거죠 뭐 지난 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실제 체험하게 되는 환타지 가족 드라마이죠 전형적이지만 세련된 맛이 있고요 전형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말 멋대가리 없게 연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영화는 전형적인 걸 세련되게 연출하고 있고 또 가족 드라마로서 부족함이 없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절 시비가 좀 있다 그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고 영화 속에서 오정색 배우는 허세가 있지만 따뜻한 연예인 역할부터 생활에 찌든 매니저까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한 영화에서 다양한 상황, 모습, 감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배우로서도 상당히 좀 연기하기에 매력적이라고 많은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시고 관객이 보조라도 한 배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배우의 연기력도 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오정색 배우가 그런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영화에서 코미디 부문,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종류인데 오해와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미디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원인 중에서 하나를 이 오정색 배우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색 배우, 참 연기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이원석 감독이 연출한 킬링 로맨스의 이성균 배우를 후보로 꼽겠습니다 고인이 되셨죠 얼마 전에 이 영화는 건의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서 사실은 아닌 줄 알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굉장히 건의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배우가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되찾는다는 B급 코미디 영화입니다 결말부 전까지는 B급으로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B급이라는 거는 상상한 것을 마음껏 그냥 펼쳐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의 세계를 토할 정도로 이빨이 빠질 정도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것이 B급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작품이었고요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상대 여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남배우 중 하나이죠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러한 이성균 배우다운 연기를 하십니다 물론 극중에서 굉장히 튀는 또라이 같은 그런 역할이긴 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상대 여배우를 이하니씨를 돋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매력이에요 자신도 훌륭하게 연기를 하지만 상대 배우도 돋보이게 한다 제가 종종 비판하는 어떤 배우들 연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시는 그런 연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앙상블을 해치는 연기여서 제가 비판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혼자 연기한다 혼자 감정에 도취돼서 연기한다 전혀 그 톤과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오버 연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오버하기 때문에 연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성균 배우는 그렇지 않죠 예전에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균 배우가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각본가가 이성균의 상대 남배우를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어요 혼자 연기한다고 주인공처럼 연기한다고 주인공은 이성균인데 이성균은 원래 연기 색깔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혼자 튀는 연기가 아니니까 다른 배우들 다른 캐릭터가 잘 어울려서 연기를 한다 이렇게 그 각본가가 둘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성균 배우의 그런 능력은 그전에도 이성균 배우가 좀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으신 역도 있지만 이런 B급 또라이 역도 훌륭하게 잘 소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영화 속 캐릭터였죠 그래서 후보로 꼽았고요 자 그리고 화란의 유성주 배우도 후보로 꼽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서울의 봄에서 그 참모 차장 역할을 맡았던 우리에게 고구마를 선수해 주셨던 김희성 배우와 함께 욕을 많이 드셨던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입니다 이성균 배우 화란에서도 나오셨는데 주인공에게 가장 풍력을 저지르는 양아버지 캐릭터입니다 풍력을 저지르는 것에 그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면서 추정을 부리죠 정말 그런 환장할 만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게 이제 또 미안해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술 먹으면 또 폭력을 저지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인 거고 그거를 근데 선량한 표정으로 악인 역할을 소화하셔서 순간 그 선량한 표정이 이 캐릭터의 진심인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폭력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주인공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선량하게 선량한 표정으로 나쁜 캐릭터를 소화하신다는 거죠 뭐 워낙 연기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 영화 속에서 참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발성과 음색이 특이한 분을 좋아하는데 이 분도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라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 후보를 꼽았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스위치의 오정세, 킬링로맨스의 이성균, 화란의 유성주인데요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3관왕이네요 이거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나머지 세 후보가 참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으셨고 역으로 양재성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욕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 선정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좋았거든요 양재성 배우의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제가 비닐하우스를 좀 늦게 영화제 녹음하기 거의 직전에 봐서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것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연기가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네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배우 계속해서 영화 쪽에서 혹은 다른 작품에서 연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여우주연상부터 나무조연상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비닐하우스의 김서형 여우조연상은 비닐하우스의 안소요 거미집의 전여빈 나무조연상은 서울의 봄의 황정민 나무조연상은 비닐하우스의 양재성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틈새 정보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대종상 파산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 총연합회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를 제 블로그 방송편에 링크해 둘 텐데 대종상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 소식들이 좀 있었죠 선정도 이상하게 한다 시상자도 이상한 분들이 나온다 많은 배우들이 불참한다 기타 등등에서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너무 정부의 익힘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소문에 소문이 있었고 여하튼 이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가 파산함에 따라서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런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3대 영화상 중에 하나 국내 3대 영화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콘텐츠 업계의 위기인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황토크 방송편에서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굉장한 위기이죠 제작비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적자가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다 안 맞는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적자가 나니까 좋은 콘텐츠를 또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적자가 나고 계속 악순환이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중박 정도만 쳐도 괜찮았는데 중박 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박스어피스 보셨다시피 500만 되는 것도 힘듭니다 옛날에는 중박이라고 하면 한 4,500 정도 거뜬히 됐는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야지 허리가 튼튼해야지 위아래로 튼튼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작품 만드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OTT 쪽을 빨리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웨이브하고 티빙하고 2024년에 합병을 할 수도 있다 MOU까지는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국내 OTT가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국내 작품들이 넷플릭스의 불합리한 계약에 넘어가는 것 대신에 국내 OTT가 그것을 공정한 계약으로 수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급을 국내 OTT로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살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내 영화인들도 극장 개봉에만 목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OTT도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또 국내 콘텐츠 업체와 동반 성장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체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악상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상은 말 그대로 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올 한해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작품들 한번 꼽는 시간이고요 이거 왓챠에도 제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왓챠에 준 점수도 함께 말씀드릴 텐데 점수는 영화적 평가에 따라서 주는 거고 최악상 같은 경우는 점수와는 무관하게 기분에 따라서 선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4점이더라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싶으면 최악상 주는 거죠 제 마음이죠 뭐 후보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2점을 준 영화 5점 만점에 2점을 준 영화 이충영 감독의 발레리나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고요 지금 연예인이시죠 전종섭 배우와 함께 만든 영화인데 언제적 소재와 언제적 연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빈약한 서사와 감정선 연인이 감독인 경우에 여성 배우가 너무 좀 소모되는 감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사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배우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십시오 또한 후보는 백종열 감독의 독전 2입니다 제가 2.5점을 줬고요 1편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진짜 모든 것을 그런 생각이 드는 2편이었습니다 이제 한가는 이런 말이 있었죠 독전 2편에는 1편의 주인공이었던 유준열 배우가 안 나오잖아요 2편에 나오지 않은 유준열 배우가 승자다 유준열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독전 2를 보고 또 후보 하나는 이병헌 감독의 드림입니다 왓챠 2점을 줬고요 영화 밀도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텅 빈 느낌 그런데 이 영화가 타겟으로 삼은 관객층이 좀 연령대가 낮다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초등학생 정도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후보 하나는 제임스 강 감독의 가오겔3입니다 제가 왓챠 2점을 줬고요 흥행도 잘 되고 다른 분들은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영화도 재밌게 보실 모양이죠 그래서 점수도 잘 주시고 했는데 저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너구리 로켓의 과거를 그렇게 오래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감정선 질질 끌면서 그리고 이 영화가 관계 각 캐릭터의 관계에서 오는 재미와 케미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정말 허무 명랑하지만 관계에서 오는 재미가 매력인 작품인데 이 영화는 그 관계가 좀 불가피했겠습니다만 뿔뿔이 흩어지면서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재미가 전부 증발해버렸죠 시리즈의 마지막이라서 버프를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2점을 주고 최악상 후보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상 선정은 이 후보들이 아니라 밀수와 영웅에 주겠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밀수 2.5점을 줬었고 윤재균 감독의 영웅 3점을 줬던 영화입니다 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작품에 대한 상도 어디서 받았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어 그리고 계속 그 영화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희수의 배우를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를 그 미모를 전혀 화면에 담아내지 못하게 썼다고? 이건 범죄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염장한 배우와 김희수의 배우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배우들이신데 모르겠어요 그런 연기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나? 영화의 내용과 장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좀 진득하게 담기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냥 소모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유승환 감독이 점점 얄팍해집니다 그 영화의 서사와 감정선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심파일 정도로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얄팍해집네요 구남도의 폐일까요? 거기서 하도 욕을 드셔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둥슐둥슐둥 떠가는 가벼운 서사와 감정선으로 흥행만 하시려고 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김희수 배우를 그렇게 소모시킨 거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최악이다 윤재균 감독의 영혼 같은 경우는 제가 왓챠에도 썼습니다만 90분 이후부터는 괜찮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쏠 때부터 괜찮아져요 영화가 그 이전까지는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감히 안중근 의사의 전기 영화에서 물론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너무 무겁지 않게 재밌게 하려는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안중근 캐릭터 자체를 그런 가벼운 유머를 위해서 소모시켜버리죠 그 인물의 고뇌와 고독 이런 것들을 서사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노래로 퉁쳐버리죠 이게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뮤지컬 노래가 나오기 전에 서사가 뒷받으면 되어야죠 서사 속에서 캐릭터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것이 노래로 팍 터져야 되는 거죠 그냥 노래로만 그 감정을 퉁쳐버리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안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그냥 뮤지컬을 영상화한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뭐 그전까지 그 90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토가 죽는 그 순간부터만 저는 봤을 때 이 영화에 3점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다룬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상으로 밀수와 영웅 이 두 영화를 꼽았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녹음을 하고 있네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래 돌아가신 배우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에 윤정희 배우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창원 감독의 시에도 나오셨던 그 분이고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많은 주연상을 수상하신 배우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1월 21일 날 나철 배우가 돌아가셨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할이 어떤가요? 그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견 배우 중에 건병길 배우라고 계십니다 사진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3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도 제가 그 발성과 음색이 너무 특이해서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타짜에서 너구리 캐릭터를 맡으셨던 조상건 배우가 4월 21일 날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변이봉 배우 송강호 배우 이전에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일컬어졌던 배우이신데 9월 1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이었는데 당시에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12월 27일 날 이성균 배우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성균 배우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큐링 로맨스 같은 자신의 캐릭터를 더 확장시켜서 다양한 캐릭터를 지금 맡으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작품 두 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정말 뜻밖의 그런 소식이 들렸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에 이 방송이 시사방송이었으면 제가 뭐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 방송이니까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겠고 고인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그 사람을 싫어했든 좋아했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비판했든 비판하지 않았든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인간으로서 예의는 지켜되지 않나 그런 예의조차 없는 지금 모습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 사망한 배우들을 알아보았고요 연이어서 특별상을 저희 방송에서 항상 수여했는데 앞서 부문에서 상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는 거죠 고 변희봉 배우와 고 이성균 배우에게 특별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연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라도 좀 애도를 표하고 싶고요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게 참 안타깝고 아직까지 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OTT 가서 딱 틀면은 그 배우의 연기가 나오거든요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올해 킬링 로맨스 또 잠 이 두 영화로 제가 보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특별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강신의 영화제였습니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정리해보면은 서울의 봄의 2관왕이고 비닐하우스의 3관왕이네요 와우 비닐하우스 어떻게 된 거죠? 비닐하우스가 막 추천드릴 만할 정도로 이렇게 막 재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화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됐네요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씨내 20일에서도 올해 마무리하면서 여러 내역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내 20일에서 선정한 올해 한국영화 베스트 10 10등은 컨버세이션 9등은 절해고도 8등은 물안에서 7등이 다음소희 5등이 거미집과 우리의 하루 공동이죠 4등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3등이 너와나 와 3등이 너와나군요 이거 김시은 배우 나오니까 좀 봐야되겠네요 2등은 비밀의 언덕 1등이 괴인입니다 괴인 괴물이 아니라 괴인 그리고 해외 영화 베스트 10 신의 21 선정 10등은 애프터선 9등은 메모리아 8등이 에스터로이드 시티 7등이 플라워 킬링문 7등이 플라워 킬링문 6등이 당나귀 이오 5등이 괴물 4등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3등이 이니셰린의 벤시 2등이 어파이어 1등이 파벨 만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한개 봤네요 플라워 킬링문 괴물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신의 21이 선정한 2023년 한국 영화인 남자 배우는 서울의 봄의 정우성 저는 황정미를 꼽았는데 신의 21은 정우성을 꼽았고요 여자 배우는 잠의 정유미 그 다음에 감독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각본은 다음 소이의 정주리 신인 감독은 잠의 유재선 올해 신인 감독들이 장르물로 꽤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나왔습니다 다음 작품들이 참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제작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변승민 촬영감독도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조형래 남자 신인 배우 화란의 홍사빈 저희가 후보로도 꼽았었죠 여자 신인은 다음 소이 너와 나 김시은 배우 네 여기까지 하고 2023년 강승영화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편도 많이 올리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올렸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좋아요 버튼 댓글 주시면서 응원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정기적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리가 최고입니다 내년에 2024년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조금 더 녹음을 자주 올해보다는 조금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획물들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던가 기독 시리즈라던가 탄미 시리즈라던가 다른 기획물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요령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량이 개봉했고요 제가 명량부터 한산 다 녹음했었고 그래서 이 노량도 조만간 좀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올 한해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소원 중에서 한 가지는 꼭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